존경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2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10편 4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술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혼돈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삶 가운데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빛으로 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주의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임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들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와 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의 혁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지즘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의 손에 위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사업체들,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과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위탁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4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주님의 치료 회복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지금까지 함께 묵상하였던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또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도님들이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겪고 있었던 고난과 환란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시선과 그들의 마음을 둠으로써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였던 베드로의 간절한 소망의 말씀들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서 떨어뜨리기를 원하였던 이단 사상들과 거짓 가르침들 비진리력인 가르침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는 경고와 위로와 또한 격려의 말씀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지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기록한 이후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는 지금 이 시기는 벌써 수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제 자신에게 임박한 그 순교의 순간이 그에게 다가와 있음을 인지하며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있음을 우리는 베드로 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그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던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보았던 8절에서 시작된 말씀이 오늘 14절에 다시금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환란과 고난 가운데 또한 핍박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명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있다 라고 그들에게 그들의 기다림의 목적 그들의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이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힘써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Make every effort 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므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들 흠이 없고 점도 없어야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에 산 재물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삶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을 써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또한 능동적으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며 이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처럼 또한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주 대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재물로서 준비되어서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정결한 신부처럼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하였던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에 관한 사역을 그의 서신에 관하여서 그의 편지에 관하여서 그의 사역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사역 또한 다른 관점에서 다른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두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 그리스도인의 사도로서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였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이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의 사역을 존경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력자인 위치에서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각자의 생각들과 마음 또한 삶의 배경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기 원하는 이루기 원하는 마음의 품은 비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역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소해받은 영혼들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나 외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기 원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협력하며 동력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서 나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들을 뒷전에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협력, 사랑을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 마지막 주간을 지나가며 또한 2023년도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각 성교회에서 각 소그룹에서 협력의 아름다움, 협력과 동력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절이 되는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다시금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건면의 말씀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건면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우리가 자라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영광에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는 항상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성장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이룸으로써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풍요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또한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이 성장함을 이뤄감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감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감격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그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영원한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영광이 그에게 우리 주님께 있을지어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마무리하는 결론 짓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To Him be glory both now and forever 오직 주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사도 베드로의 삶 이 삶을 우리 또한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2023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거룩한 일은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더욱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산 재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오심을 확고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며 자라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시며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바 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흠없고 점없는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들로서 살아나가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성냥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구별되고 선별된 나시린의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나갈 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위로 하늘의 은혜들로 충만한 삶들을 살아나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진리 가운데 서있게 하시며 또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부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하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 마지막 한 주를 지나가며 주님께 서원하며 주님께 기도하였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그 모든 제목들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행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재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블리의 축복이 2022년도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저희들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모든 묶임 모든 억압 모든 지난 날의 올무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희년의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결실 맺게 하시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부터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이 땅과 두고온 조국 우쿠나나의 땅 가운데 북녘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허락하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복음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성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교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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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길을 만드시 본다 우리 사랑의 강 만드신 것보다 나를 봤다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내 삶 속에 생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운수 우리가 뇌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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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해가리 난 가느니 주님이 또 하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힘과 내 눈으로 분별하며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나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보이신 주님의 일하심 기대합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내 하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보내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내가 시작한 이 길이 아닙니다 나의 시혜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금액과 일함을 태워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들어가는 길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되는 것만으로 주님의 능력과 일함을 보이시옵소서 공유의 능력과 일함을 보이시옵소서 내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생일을 행하리 나를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함을 보이시옵소서 사랑과 일함을 보이시옵소서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일함을 보이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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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일함을 보이시옵소서